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시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 아버지 길이라서 집에 내려왔습니다. 지금 오자마자 너무 예뻐서 촬영 한번 합니다. 저희 엄마가 갖고 놨는 거. 우리 월이가 또 보시는 것처럼 보조 또. 월아 월아 아우 인사하는 거야? 우리 유튜브 가족들한테? 이쁘죠? 저번에 목수고 보여드렸던 거는 지금 벌써 다 지고. 온방울 꽃인지 무슨 꽃인지 모르겠네요. 상추. 저번에 제가 이거 그때 왜 국화 해가지고 저희 아파트 하단에다가 이렇게 했잖아요. 요렇게. 한번 보세요. 예쁘죠? 진짜 예쁘죠? 저희 엄마가 이렇게 예쁘게 심어 놓으셨답니다. 저희 대문에 앞에 보시면 요렇게 이제 복숭아. 복숭아는 가꾸지 않아가지고요. 엄마가 꼬부랑 할머니라서. 우리 월이가 또 멀들어오래요. 그런 거 아니에요? 샌쇼. cież아니는KA9131. 엄마가 놀 Spin 1 줄 Clay. 아빠가 지났다. 우리 케이다. 우리 desenvolvού виде에 cousins. 우리 집에서ама 산 nghĩ다. 우리 집에 가르친가 좀рен. 우리 가족들에게 다 제작은stones. 우리 집에서 이 장 Fund polic溝물 generate cosas. 우리 엄마 엄마 지금 뭐하셔? 어? 꽃숭군다 꽃숭군다 엄마 꽃숭군다 꽃숭군 꽃숭군 예쁜 꽃숭군다 예쁜 꽃숭군다 꽃숭군 내 나중에 우리 엄마 볼라꼬 뭐라 너도 천재추론해라 나중에 우리 엄마 와라 와라 잡아줄까 엄마 엄마 뒤에 주전자 있는데 내가 주전자 치워줄게 궁디가 빈다고 응 궁디 비면 안되지 우리 엄만데 이건 엄마 세계적으로 다 나간단 말이야 응 리얼다 리얼 엄마 오자마자 딸내미 서울에서 내려오자마자 딸내미가 우리 엄마 영상 담는다고 꼬부랑 꼬부랑 진짜 우리 엄마 진짜 우리 엄마 진짜 우리 엄마 울고ensity 빨간다 도전 우리 엄마 있음 우리 엄마 우리 엄마 머리는 산발로 해가 딸내미가 리얼하게 찍어주네 머리는 산발로 해갖고 아이고 그래도 머리가 산발이라도 우리 엄마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데 지금 물 데리고 머리 던다고 모욕하러 갈까 물 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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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엄마 여기까지 하자 알았지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